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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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가해봅시다 오, 진짜 신선같이 생겼다 신선 등장이요 아, 좋아 깔끔 마지막 포즈가 확 이미지를 잡아주는 것 같아 돌 같은 네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습니다 3, 2, 1, GO 잘하네 아, 더 잘하네 잘했는데? 진짜 잘했는데? 배가 눈이 돌았는데? 진짜 부드러워 으잇, 으잇! 어이, 시골! 잘한다! 오, 마지막 소리까지! 소리까지! 관객 모드 같으면 안 되는데 멋있네 완전 올드스쿨로 해버리니까 올드스쿨 볼 만한... 준호 씨가 될 수도 있겠다 솔로 간에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겠다 두 분은 좀 뭔가 한국 모형을 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색깔을 가진 분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클래식한 발레에서 과연 한국 장인을 어떻게 살려낼지 고! 잘한다! 이야~! 선생님 좋은데? 한국 모형 이해도가... 여기 있네. 호정이 형도 나오는데? 역시 도규찬. 인정, 인정. 같이 즐겨주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. 여기 지금 진짜 모르겠어요. 다 잘해서. 어떻게 뽑지? 진짜 거기 되게 박빙 연습. 너무 재미있어서. 누가 되게 좋겠다. 어렵다, 근데 1팀.